그러니까 이현이는 끝까지 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교진이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. 허덕이 다녔으면 좋겠어, 장훈이 다녔으면 좋겠어. 그게 무슨 지금 교진이하고 다녔이잖아. 정말 운 없는 거네요, 그럼. 엄마, 아빠가 인교진, 구이현인데. 아동, 아동. 진짜 잘 타겠다. 빨리 가서 똥 치워야겠다 이랬는데, 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하니가 똥을 안쌌어, 그래서 와, 똥 안쌌어, 그랬더니. 내가 쐈지. 포콘이가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있거든. 쟤 벗겨놓으면 눈이 이러고, 내가. 왜? 형, 너 이거 가슴 전화 보고 있다니. 잘 변했어구나. 수고니, 종민이 뭐. 난 아니야. 맞은 적 없어. 너 행복해? 난 행복해. 미성말이야. 저기 팬이에요, 윤택 씨. 왜 오해 보겠어요, 윤택 씨. 그 얘기 진짜 많이. 스카치 떼포. 후치라. 스카치 떼포. 뭐가 있어. 줄 자르고 기다리던 카우보이가 이걸 던져서 쨍겨내져서 하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야. 이 형도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한다. 나 어릴 때, 나 방송 안 할 때인데. 어린이날 행사에 훌륭한. 가장 큰 어린이날 행사에 훌륭한. 가장 큰 어린이날. 유명한. 알았어요, 알았어요. 가장 커닝으로 서울대가 나옵니다. 얼마나 시력이 좋던지요. 얼마나 시력이 좋던지요. 너 갑자기 뭐.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어제 이만가 보고 왔는데. 아니 근데. 진짜 신기하게 그런 거 들은 적 없어. 와 인기 진짜 작았구나 너. 야 뭐야. 뭐야. 야 좀 배웠어야지. 이렇게 잘해? 실물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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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한테 실물난다. 해치해야될지도 모른다고. 지금 상계. 상계형 차가. 어? 새끼 발가락이 떨어져. 또 왜 그렇지? 빨리 지쳐야지. 어디. 왜 이렇게. 즈맬이다. 라면, 라면. 라면. 오 라면. 눈을 뜨고 5분이상. 전체 눈감. 됐어야 되는데. 주간낚시에다가 올린 거야. 대물 피아라다, 대물 피아라. 사사라, 호민. 복귀 앞두고 발목 부상. 너땜에 내가 미쳐 잡히면 가만 안 둘테니 당장 뛰어놔 불어주면 큰일나 이소룡이 이렇게 불어주면 된거야 목불어주면 좀 이만한거 했잖아 고르대를 한거 더 심한데? UV는 선풍 아닌거? 요즘 또 어린친구들한테는 다시 인싸아이템으로 아 또 재미있는거 오개서하러 오개서 오개서 오늘 개사는 서장훈 라면 살 수 있는 정도? 저게 아차산 라면 살 수 있는 슈퍼가 있는데면은 자연인이 아닌거 아니야? 그냥 한 동네 우리 개군맨 주인님만 와도 라면 못사 우리 동네만 와도 백윤인데 장훈이를 그렇게 때린거야 우리가? 정답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나 진짜 형 너무 창피해요 진짜 형 너무 좋아 진짜 형 너무 좋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가지고 똥칭 어우